한국교회 언론회가 오정연 목사가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식에 맞지 않고 종교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교회 언론회는 대법원이 지난 4월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사랑의 교회에서 15년 이상 목회를 했고, 목사의 자격을 소속된 교단과 노회에서 인정했음에도 이제 와서 법원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교회 해체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법원은 종교의 고유성과 특수성과 목적성과 가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고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가운데 여러 단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함께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은 인권이란 보편적이고 윤리적이며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며,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아이 미니스트리가 최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탈동성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미니스트리는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상담과 중보기도 사역을 펼치는 단체입니다.